경남도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지역 갈등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며 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 본유 수질 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할 것과 취수 지역 주민들의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